작가님 바쁘세요? 저녁은 드셨어요? 밥 먹었어요 저녁을 일찍 드셨구나 오늘 저녁에 몇 시에 끝나요? 내일 아침이요 그럼 내일 아침에 같이 밥 먹을까요? 제가 원래 아침밥을 안 먹어요 그럼 일요일 날은 뭐 하세요? 김장 김치 담궈요 그럼 토요일 날은? 할머니 제사 지내야 돼요 그럼 우리 같이 영화라도 한번 볼까요? 날 진짜 바꿔요 언제 만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일이 왔다 어! 왜? 잠시만! 작가님 저희 배우가 오늘 저녁 네! 안녕하세요 저 이작가예요 저녁이요? 저 저녁 안 먹었어요 완전 배고파요 아 강남이요?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하고